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토미카 신상품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한번 나다녔는데 예쁜 트랜스포터랑 그 다음에 페라리 그 다음 스바루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스텐다 토미카들도 다양하게 신제품이 나온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에요 오늘은 이마트 왕십리점에 잠깐 방문을 해봤는데요 새로운 토미카들도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한번 신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해 볼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찾아나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달캐스트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 그러게 따라서 이제 좀 국내 업체들이라든지 뭔가 이런 업체들의 이제 신제품들도 좀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근데 지금 중국이 이제 친절연이로 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득이 멈췄었던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신제품들이 더 많이 들어왔을지 한번 보는 것도 한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일단 네 여기 이렇게 완복 코너에 도착을 했습니다 커뮤니카부터 보도록 해 볼게요 오 트랜스포터 있어 스카이란 GTR 흰색이랑 빨간색 드림 스포터 드림 터미카 지브리 하울의 움직이는 성 켈시퍼가 아직 안 돌아왔나? 아니 벌써 품절됐나? 켈시퍼가 없네요 좀 이상하다 KC4가 하나쯤에 있어지면 벌써 다 팔렸나봐요 아 품절 아 인기가 실감이 되죠 리사 사푸라 이거 왜 여기 있냐? 혼자 가만 있네 리사 사푸라하고 라이즈는 다 여기도 이슬셀프 로드스타 피아트 이슬셀프 싸인카 소유도 이거 보시면 X6 CX 있고 이게 좀 다 섞어놨네 누가 네 사푸라구 리스 비스테리카구 스텝밴 MB400 이런식을 뽑고 둘 다 노아 그리고 컬러 한정판으로 검정색 노아 그 다음에 화천 화천 페트로카 이렇게 있네요 혼다 2 복시 빌룩스 혼다 시빅 스푼 스마 더블 스마 XS 포 STI 스포츠 스즈키 백원 로드 페트럴카 아 이게 하천카가 아니라 이건 새로 난거다 마츠다 CX 로드 페트럴카 도로보수 쪽으로 나왔구나 그래서 심령 제품이 나왔고요 D7 트럭 쿠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 아토미커가 마저 보면 니산 사쿠라 여기네 여기 있고 X 트라이얼 도요타 크라운 도요타 크라운 신형이 나왔어요 오 도요타 크라운 컬러 운전판도 어딘가 있다는건데 컬러 운전판도 한 번부터는 없네 제가 코롤라 제가 일본가서 구매했었던 제품이죠 한국에도 이렇게 출시가 된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니산 주티아 리스모 어? 이것도 신제품인데 이것도 어딘가 있다는건데 왜 이거 하나밖에 없죠? 마츠다 크라운 이렇게 있고요 스탠다드 토미카는 디즈니 토미카는 이런식으로 이 파란색들 신제품이고 어? 보안관 네 보안관 보안관 버전에도 나온거있고 피자트럭 피자트럭도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운 실장 짱구는 못말려 이 퀸는 이 버전하고 이 버전은 이 버전이 신제품이구나 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토미카 프리미엄 라이브랑 여기도 일반판이 같이 들어있어서 같이 보도록 해보자면 여기 보면 페러리 F-355 페란존팡하고 그리고 일반판이 일반판이 페러리 F-355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바루 네 옷도 이번에 새로나온 신제품이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니산 주티아 니스모 네 신제품 제품이 있고 토니카 혼다시빅 울트라네일 버전하고 더블알엑스 스바르비알제츠 혼다시빅 그 다음에 둘타 슈프라 젤슈프라 버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니스모 젤슈프라 혼다슈프라 네 된거 같습니다 세트제품 세트제품이 뭐 새로나온거 있네 볼게요 공사연장 세트 지구대 도로고통 도로공사연장 이거 새로나온거죠 일단은 기목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새로나온제품이 없는거 같네요 나조레스 신상품 흠 없는거 같은데 음 그렇네요 나조레스 신상품이 없네요 흠 흠 흠 2013년도 프리미엄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있고 네 이거 지금 더블알엑스 흠 흠 흠 흠 준장비가 이렇게 잔뜩 있네 그리고 준장비 이 제품들이 이렇게 했네요 월드카도 살짝 보시게 되면은 긴급주도 경찰차 그리고 긴급주도 구급차 그 다음에 월드카 레미콘트럭 레미콘트럭 덤프트럭 우편차 어 태권도트럭 있네 솔라틱 아니라 포드 트랜식 금액인거 같아요 태권도차 신제품 신제품이네 이런식으로 신제품이 또 나왔네 월드카에서도요 이 EB6 K5 나머지 세트는 다 네 한번씩 다 봤었던 제품들이네요 도요타 크라운 도요타 크라운 컬러안정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걸 아실수가 있구요 아까 일반판은 네 요런식으로 돼가지고 네 다르다는거 아실수 있을겁니다 세프루저도 여기 보시면 네 전시가 되는데 일반판 노란색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컬러안정판이 나오게 됐구요 나머지는 뭐 다 있는데 F355는 이번에 너무 예쁘게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컬러안정판은 노란색으로 나오고 일반판은 빨간색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나온거 같고 스와르 인프레자 요것도 네 예쁘게 정말 잘 나온 금형인거 같아요 그 다음에 울트라맨 시리즈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출시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이렇게 출시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시리즈도 살짝 보면 이런식으로 퍼레이드 이런식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할수있는 그런 제품이구요 이렇게 15주년 에디션 해가지고 요런 제품도 같이 나와주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토미카 신상품들이 많이 나왔다라는거 네 보시게되면 이런식으로 정리해서 한번 나다보았는데 예쁜 트랜스포터랑 그 다음에 페라리 그 다음에 일반 스탠더 토미카들도 다양하게 신제품이 나온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전 다음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드를 찾아나서는 미니카TV 블로그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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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